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흐백할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니 여호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흐백할지라도 그 마음을 인도하시니 여호하시니라 나의 가늠이 아직 그가 싶다니 그가 나를 달려라 지구에 내가 전등같이 들어가리라 전등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이 공감하게 하시니라 나의 가늠이 아직 그가 싶다니 그가 나를 달려라 지구에 내가 전등같이 되어가리라 그가 나를 달려라 지구에 내 가늠이 아직 그가 싶다니 내 가늠이 아직 그가 싶다니 그가 나를 달려라 지구에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이라 평탄하게 하시는 이라 평탄하게 하시는 이라